대가산 밤, 어 밤이예요. 밤이면 또 모릅니다. 자 이번 배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강, 2강, 2중 정도 생각하는데 세카님하고 오늘 이미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마 팀장님이 어쩌고 다 비슷할 수가 아닐까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변수가 있는 게 일단 밤이고요. 마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현재 1위가 권상. 권상. 권 박사님만 720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 점점이 10번. 그렇죠. 제가 봤을때면 앞으로 나오는 내리막 가보고 좀 역득해보고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부터는 권이 안 받고 나머지 마지막 버튼에서도 좀 승부를 볼 모양으로 한 것 같아요. 예. 현재 지금 1위가 권 박사님. 현재 1위. 아 근데 지금 노네임이 계속 트래픽 나리고 있습니다. 어 1위가 바뀌었죠. 1위가 세카. 2위가 권. 3위가 노네임. 4위가 노트칠. 아 근데 세카님이 지금 어? 노네임 이런 실수를 하나님. 예. 오늘 감이 안 좋습니다. 아. 이 와중에 노트칠을 세션했는데 다시 노네임이 붙였고요. 이게 또 다른 변수가 있더만은 6단차가 2대고 5단차가 2대입니다. 근데 6단차가 여기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되게 단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네. 예. 어 단전. 아오. 야. 두. 거의 뭐. 순바이동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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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드샷. 계속 부딪힙니다. 네. 어. 뚫었습니다. 색깔이 비하지가 뚫었고요. 다시 뚫은 노트칠. 자. 경위가 접점입니다. 접점. 원래 기본의 발파는 이렇게 검수가 많이 일어난 앱이 아닌데 그렇죠. 검수가 엄청 일어난 거에요. 자. 남은 키로 5키로. 마지막 단위 지났죠. 일단은 지금 네. 중간은 중간 정도 지났고 네. 핸드샷. 핸드샷.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위가 세카. 2위가. 아. 트래픽. 야. 이거는. 트래픽으로 방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지금. 중간에서도 주차 좀 쉴 수도 있어가지고. 네. 아예.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거 같은데. 네. 아. 거의 너무 벌어지죠. 벤드샷입니다. 이거 세카님이 끝났다고 해야 돼요. 지금. 지금. 1위 빼고. 2, 3, 4위가. 붙어있는데. 아. 네카 뭐하나요. 아. 파괴판은. 아. 아. 역전입니다. 역전. 노네임이 1등이네요. 거리 차이로 치면은. 노네임. 아니면. 또는 이게. 아. 사슬가. 사기신어. 노네임. 야. 또 1등합니다. 아. 실수 없어요. 실수 없어요. 예. 아. 기립박스가 나옵니다. 기립박스가 나옵니다. 기립박스가 나옵니다. 기립박스가 나옵니다. 야. 노사. 어둠에 노사 뭐.